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윤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만 오시면 제가 에너지 뿜뿜 힘이 납니다. 아 뿜뿜 좋습니다. 기자분이 둘이나 있으니 얼마나 컨텐츠가 다양할지 뿜뿜할지. 저도 원쳐가서 좋습니다. 하행한 요새도 보면 오후에는 시사인과 제가 경향티비 보느라고 오늘 가면서 이거 봐야지 이렇게 챙겨서 보고 있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취재편이죠. 오후에는 구교윤의 정치비상고 그리고 김은지의 뉴스인 여러분 함께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만났어요.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윤 대통령 감기 걸린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와병 중에 아이들한테 괜찮으신지 이런 분까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도의 내용은 맹탕, 빈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만난 거냐 이런 건데 구경 기자님은 어떻게 취재하셨습니까? 그 내용들 보면 언론 보도 내용을 액면 그대로 전해드리면 참석자들의 표현이 사실 과격한 부분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 얘기하기 창피해 죽겠다. 무거운 주제는 아예 안 나왔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의료대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가 체육병 특검법이라든가 중대 현안들이 산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만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체코원 전 수주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제가 집중되다 보니까 정작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감시해야 될 여당의 그런 레프트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거의 못하고 왔다. 민심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인삿말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많이 쏟아진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는 오늘 아침 일면 톱 기사가 의료의 의, 김건희의 김자도 안 나온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상당 부분 발언 지문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재미있게 읽었던 게 소식을 전했던 정치기사의 댓글에 베스트 댓글이 무엇이었냐면요. 김건희 얘기 꺼낼까봐 윤석열이 필리버스터함이라고 하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더라고요. 제목 잘 뽑아요. 진짜. 김은지 기자는 정말 제목 천재예요. 제목 천재야. 필리버스터하고. 댓글을 다시는 어떤 시민의 분의 센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야, 훌륭하십니다. 정치기사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게 시민분들도 얼마나 뛰어난지를 느끼게 되는데 본질을 딱 깨뚫는 이야기가 아닐까. 대통령이 워낙 말씀이 많다라고 하는 건 알려진 바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까 봐 대화의 지분을 더 높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던 김종혁 최고위원.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쪽 의견을 대변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쪽 시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요. 화기 애매한 분위기였다는 취지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라는 뉘앙스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결국은 분위기가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했고 한동훈 대표가 행여나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할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봐 일찍 갔었다. 6시 10분 정도 일찍 갔고 그리고 끝나고도 혹시라도 시간을 내줄까 봐 좀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어받아서 말하면 한동훈 대표와 일행들이 원래 예정된 만찬 시간보다 20분 일찍 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혹시나 모를 깜짝 독대라도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갔고 아마 도착했으면 그 도착 수약이 아마도 정상적인 대통령실의 업무 프로세서라고 한다면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됐겠죠. 그러나 그런 깜짝 독대라는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만찬의 성격을 규정할 때 분명히 상견례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학이나 회사에서 상견례를 한다는 거는 이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가 만나서 첫 만남을 갖는 자리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한마디는 들어보죠. 그러니까 거기가 최고위원들도 아마도 한마디씩 할 줄 알고 준비를 해갔을 겁니다. 우리 지역 민심을 들어보니 이러이러하고 의사 직군에 있는 사람들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준비해 갔는데 그 대화가 바로 한동훈 대표의 쉽게 화답도 없이 대통령 일방주도의 소통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할 얘기조차 갖지 못했던 상견례라는 말이 약간 무색한 정도의 대화였지 않았는가 참석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그랬기 때문에 약간 맹탕이라 빈손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원래 상견례는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들어선 다음에 낙선자까지 싹 다 초청해가지고 밥을 한번 먹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상견례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이번은 추석 민심을 정확하게 대통령실이 듣고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상태고 또 의정 갈등 때문에 추석 내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습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터지는 것은 아닌가? 응급실 대란 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얘기를 좀 하러 갔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마이크 자체를 안 준 상황인 거고 오늘 보도를 종합해보면 아예 그런 얘기를 꺼낼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분위기였길래 이렇게 허락했던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일단은 모인 공간이 실내에서 이렇게 만찬을 한 게 아니고 5개 공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하나 테이블 여러 개 구성된 게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테이블이 여러 개면 대통령 주심으로 한 테이블 얘기하고 최고위원 누구는 누구 수학하고 이럴 때 사회수학하고 얘기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럼 몇 명이 갔습니까? 원래는 30명 가까이 쉽게 얘기해 26명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도분 14명, 대통령실 12명이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중앙위는 이렇게 쭉 나열해서 앉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밀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의 뭐 그냥 애국조의 분위기로 지나간 거 아닌가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듣다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만 좀 다른 의견을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친윤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가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바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서 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말 한마디 꺼낼 수 있었는데 안 했다. 한대표가 안 한 거나? 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각자 좀 라쇼몽 같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형식상으로는 편하게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물 셀 틈 없이, 말 끊을 틈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언제쯤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초조할 때가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짐작은 해보지만 또 김재원 의원은 소수 의견을 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59분 대통령이다. 이런 소문은 많이 나 있고 특히 상견례를 겸해서 대통령이 이번에 체코 순방을 다녀오면서 원전세일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화가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이게 사실상 잭팟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가 훨씬 더 손해보는 그런 협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세게 반박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당조차도 체코 순방을 갔다 와서 원전 성과가 부각이 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독대 여부를 가지고 또 정치명 기사를 장식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얄미울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야당은 그래. 우리 가지고 적자니 뭐니 하면서 비반할 수 있어. 적어도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면 성과가 있을 텐데 여당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도 적극적으로 내고 대표도 원전세일제가 잘 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만찬 앞두고 독대를 해준이 많이 가지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불편한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도 원전 성과를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잘 전달해달라. 민심을 조성해달라.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덤핑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야당에서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끝까지 세종 계약이 메이드 돼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2박 4일간 잠도 잘 못 자고 해왔던 일정에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김건희 여사와 같이 가고 이러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진짜 이게 영업사원 1호로서 가신 게 맞느냐라는 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여론은 생각지 않고 계속 이제 본인의 억울함만 이야기하시는 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는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이제 홍철우 정무수석을 통해서는 이제 또다시 독대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확인을 해주던데요. 본인이 홍철우 수석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을 했다. 심지어는 그걸 요청하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계속 옆에 있었는데 한 번도 독대 요청하는 걸 못 봤는데 무슨 말이냐.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끝나고 이제 홍철우 수석한테 한동훈 대표가 잠깐 기회에 대고 10초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 이제 독대 요청이었구나라는 걸 보도 나온 걸 보고 알았고 자기가 한식은 후에 홍철우 수석이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보니까 아 독대 요청한 거 맞다고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 만남 자체가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보도된 사진들을 종합해 볼 때 썩 표정이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 표정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공개한 사진이 딱 4장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 행사에 대해서 뭘 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 행사를 통해서 뭔가 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여당과 소통하면서 직면한 당면한 의정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풀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퀘스처머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재 양태를 보면 그 취재 기회를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상황에 대한 취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여당이 만난다. 그러면 만찬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대표 풀기자가 들어가서 이제 스케치도 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멘트도 적어와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전속 취재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공을 하고 그런 내용들도 보도자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태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일정 정도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물론 제 의심이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90분간의 그런 만찬 대화 같은 경우가 영양가 없는 형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귀속말했다는 내용이 오늘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 오늘 얘기를 전혀 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 드릴 말씀이 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만찬 분위기라든가 대화의 진행 양태에서는 초대히 내가 손쓸 방법이 없었으니까 뭔가 당이 전하는 민심을 꼭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요. 그런데 전해진 기사에 따른 쿼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결국 시민의 입장, 기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참 답답한 게 두 분 다 당대표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사실 큰 정치해야 되는 분들인데 만나니만이 가지고 몇 달째 싸우고 있는 게 과연 국민들 보기에 좋으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의원이 일요일 오후에 전화해서 만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그냥 직접 전화해서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이렇게까지 메시지가 나왔으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큰 정치 않은 모습으로 그냥 잠깐 보자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 다 들어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둘 다 여기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건지가 답답하고 좀 안타깝고 사실 좀 시민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정무수석이나 이런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나게 되면 통상적 돌발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가정입니다만 한 대표 옆방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지?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온다거나 끝나고 나서 잠깐 밀담을 나눈다거나 이런 형태로는 어쨌든 간에 돌발적인 형식으로라도 독대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런 걸 기대하니까 먼저 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예상과 다르게 진행이 된 것이고 이후에도 잠깐 남아서 부른 일도 없었고 이렇게 된 건데 결국 그런 상황이 결정적으로 뭐였냐. 이 만찬이 있기 전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은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지만 아마도 한동훈 대표도 그 만찬 90분 동안에 모든 얘기를 다 전달한다. 모든 민심을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여야 의정협의체도 자기 주도로 만든 것 같으니까 의정 갈등 문제는 좀 처음부터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저께 정부는 의사 증언과 함께 의료계획을 흔들림 없이 주신한다고 말했잖아요.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한동훈 대표랑 가기 전에 그 얘기에 대한 불편함을 이미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이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저는 상당히 원래 같은 선후배 사이로 근무현이 상당히 있고 얼마나 친했습니까? 사실 운명공동체, 정치공동체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사이인데 이게 한 번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밥도 안 먹어, 연찬에도 안 가, 국회도 안 가. 사실은 국회 개원식도 87년 이후에 처음 안 가게 해서 한동훈 대표 때문에 안 간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원래 올해 만난 연인이 헤어지면 안 봐요. 아, 독생다. 그렇구나. 더 상처가 크구나.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당 대표고 대통령인데 만나서 통 크게 좀 화합할 거 화합하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이래야 정치의 진전이 있는 건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의 풀이 저는 되게 좀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참으로 따뜻한 자리였다. 그리고 분위기는 시종일간 화기애애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이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기애애했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완전히 똑같은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는구나 싶어서 안 만나니 못한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독대는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제안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만찬은 뒤로 하고 독대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안 하게 될 경우에 누가 더 타격을 입게 될 것인가. 아마도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과 파트너십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마 국민들의 평가가 아직도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또 언제가 될 것인가. 지금 의료 대란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결정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대 현안을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그런 현안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쌓이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 다음번에 갈 때는 의정 갈등만 얘기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도 훨씬 더 직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뜸을 들이면 들일수록 독대 자리를 피하면 필할수록 정치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지금 대통령식으로 보인다. 그런 고민이 지금 봉착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참모들이 그런 계산을 빠르게 해서 만나는 게 결국 국민들도 편하게 하는 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도 한동훈 대표의 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당장하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리더십이 너무 허약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분이 좋고 시간으로 봤을 때도 본인의 상황이겠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리더십은 유일하게 외부 지지, 그러니까 인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추석 직전에 시사저널에서 굉장히 한동훈 대표로서는 뜨악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대야 파트너에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세훈 시장과 같게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새 보시면 오세훈 시장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 있습니다. 물 밑에서는 더 사실은 많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지점들 때문에 사실 지금 점점 더 여당 안에서는 물론 명분과 시간은 한동훈 대표의 편이겠지만 시간이 과연 한동훈의 편이기만 할까에 물음표를 가지기 시작한 여당 의원들이 저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팔짱 깨고 둘 중에 이기는 사람한테 가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별로 힘이 안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사실 김기현 전 대표가 또 본인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거든요. 결국은 독대를 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 보도가 왜 리크가 됐냐를 가지고 여당 내에서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 참전을 하면서 한동훈의 자기 정치가 사실상 대통령의 공적을 가린다고 비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런 언론 보도는 온통 당대표와 용산과의 관계만 매몰돼 있다. 이렇다 보니까 국민은 우리 당이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정부가 어떤 정책성과를 달성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당내에서도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김은지 기자가 말한 대로 당내 기반도 취약을 하다 보니까 친융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피커를 자처하면서 만찬 이후에도 그런 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봐봐라. 대통령이 그렇게 원전 열심히 해서 채권에 성과를 가져왔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아직도 우리가 다른 얘기만 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우리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내전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약점인 것으로 보이는 건 분명히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방팔방이 지뢰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헤럴드 경제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만찬 하게 된 것 국민 보고 만난 것이다. 한동훈 대표한테 섭섭하다. 그리고 좀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만나서 손도 내밀었다. 그리고 우리 한대표라고 언급했다. 그냥 말하기에는 우리 한대표. 그냥 한대표가 아니라 우리 한대표라고 얘기했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대표 취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음식도 챙겼다. 이것도 한대표를 고려한 것이다. 술 마시지 않으니까 오미자차. 만찬주 대신에 오미자차 준비했고 또 우리 한대표가 좋아하는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직접 준비를 했다. 그리고 커피도 우리 한대표를 위해서 뭐 드실래요 했고 윤 대통령의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는 것도 설명을 해줬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 대통령이 계속 얘기해서 한대표는 발언권도 없었다. 건배사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 대화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당혹감과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한대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만찬주도 안 하고 오미자차 준비해. 고기 좋아해서 고기까지 준비했어. 그리고 우리 한대표가 뭘 좋아하는지 메뉴도 직접 물어봤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섭섭하다. 결정적이게 빠져있죠. 제로콜라가 없지 않습니까? 오미자차가 아니라 제로콜라. 완벽하게 맞춰준 건 아니다. 왜 오미자차냐. 제로콜라가 있었어야 됐다. 여기서 시그널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서는. 단 거 싫어하는데 오미자차가 얼마나 났는데. 대통령실이 지금 만찬 보도에 대해서도 불편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다가 오늘 아침이 지나면 오전시간에 형성태 기사들이 안 봐도 불보도 뻔한데 기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방송에 지금 많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김종영 최고위원도 나왔고 장동영 수석 최고위원도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그분들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어제 만찬은 사실은 제대로 된 얘기가 없었으니 독대를 해야 된다는 취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 블러핑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우리라는 말도 꺼내고 오미자차 얘기 꺼내고 그리고 고기도 준비했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결국은 이게 또다시 독대를 제안했다는 게 언론전쟁이었는데 이번에 또 만찬을 두고도 언론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언론플레일 누가 있냐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윤과 한의 거리는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객관적인 내용만 두고 보면 둘이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사실 야당은커녕 지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까지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과연 풀릴 수가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님. 지금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버티는 시기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서지는 것들은 잘 버티고 넘어가면 결국 나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러한 모양새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양자 간의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공적 인물 두 사람이 이렇게 갈등함으로써 그런 불신 비용을 누가 감내야 되냐는 문제예요.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의정 갈등 속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고 그리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문제라든가 사과받고 싶은 국민의 마음이 또 있잖아요.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불신 비용이 양자 간의 감정 소모적인 다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공적 인물, 굉장히 중요한 공적 인물 두 사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위기라면 10월 제보선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처지가 더 곤란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의도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점점 더 소위 말하는 명분을 쌓아서 어떤 시기에는 당대표직을 던지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벌써부터요? 아무리 해도 지금 켜켜이 막혀있는 이 국면인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것을 계속 식물당대표 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건데요. 물론 한동훈 대표의 직접 이야기는 아니고 주변에서 다양한 A플랜, B플랜, C플랜을 가지고 오는 중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한동훈 대표가 원해당대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목표와 당면한 원스텝이라고 한다면 배지를 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당대표를 멋있게 던지고 나서 그 이후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문제가 있고 난 더 이상 이걸 막지 못했으니까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멋진데요. 그 이후에 2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한대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지난 총선에서 배지를 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배지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이 만나줬을 거다. 왜냐하면 재의결 때 표결이 중요하겠다는 말이야. 한나와. 한 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아침에 새벽 6시에 또 뉴스토마토에서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 거죠. 추가 보도가 나올 예정이고 또 서울의 소리는 다음 주에 또 보도를 한다는 것이고 이거 말고 그 외에 다른 또 사건들이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만찬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 관련해서 여러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다라고 직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 아마도 대통령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특검법이 지금 두 번째로 또 이제 본회의장에 통과해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재의결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 표결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맨 처음에는 야당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로는 새해병 특검법이 더 주안점을 두고 하다가 달라진 분위기, 새로운 보도가 계속 의혹적이 추가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의 내용이 추가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당에 있는 의원들도 추석 민심을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여사에 대한 굉장히 비판 여론을 많이 접하고 온 거예요. 저는 마포대교가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표결을 해야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또 보여주는 쇼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만약에 재의결이 안 돼서 난소치더라도 지난 예를 들면 과거 야당 수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탈표가 나온다. 그거는 사실은 그 이후에 다른 불씨가 생긴다면 더 나갈 수 있다는 예고편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통령실은. 그렇죠. 지금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금 동시다발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제 한밤에 결정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내용도 완전히 판이 뒤집혀버린 거거든요. 물론 수심의 결정이 반드시 검찰 수사에 반영돼야 되거나 이건 아니고 참고사항, 권고사항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결코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론만이 아니라 검찰 장학에 대한 불안감을 대통령이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지금 총장을 바꾸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부터 시작됐던 JTBC보다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돼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 2020년에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려고 하던 때 김 여사가 먼저 이종호 씨한테 전화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연락이 불발도 있지만 합쳐서 40건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와서 검찰 진술이 밖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장학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혹시 윤 대통령한테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여기저기서 유증기가 쏟아지고 있고 정말 큰 관방이면 불이 크게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증기가 점점 터치에 쌓인다. 이거 터지면 세다. 그러니까 이제 보태서 보도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2022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인석 당시의 법무부인권국장인가요? 관련 내용으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시점에 양자가 연락을 자주 했다는 건 통화나 문자를 통해서 무려 일주일간 36차례 했다는 것이고 어제 또 JTBC 보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종호 씨라는 분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연락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도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JTBC가 입수한 그런 통신내역 조회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호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또 연락한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재발절인 것이 아니냐라는 유추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은 본인 자체는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방주범까지 처벌이 되면서 지금 뭔가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서초동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다치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호 씨와 수사를 앞두고 빈번하게 연락했다는 증거가 새로 현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흐름 자체는 기소 국면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할 거고 그래서 무서울 겁니다. 검찰이 장악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사실 명분과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사실 찍어 눌렀던 지점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냥 소위 말하면 홀딩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명품백 사건이 이렇죠. 그다음에 도이치 사건도 그렇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기소각으로 열차는 출발하는 걸로 보여요. 검찰 내부에서도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언론에 사실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화 내역은 확보가 안 된 걸로 알았는데 통신내역은 말씀하신 대로 한 달치 40차례 문자나 통화한 내역이 확인이 된 거고 중요한 건 어제는 진술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종호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들어가서 본인이 한 워딩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이종호 씨 10년간 만난 적도 없고 결혼 전 사건이고 관계없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거짓말로 들통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워터게이트도 거짓말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그 직면까지 지금 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도가 맞다면 실제 이종호 씨의 검찰 진술 내용 중에 눈여결부분은 토러스 증권 궤자와 블록딜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이종호 씨가 당시 조사받을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블록딜이라는 건 장외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하는 행위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블록딜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대목인데 하필 그 내용을 대화를 나눈 부분이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유출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어도 기소를 반드시 한다 이렇게 판단은 못하지만 판결문에 비춰보고 통화 내용을 이렇게 진술했다고 비춰봤을 때 최소한 조사를 한 명분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방문 조사 형태를 통해서 그때는 청담금지법 위반이 메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보도를 통해서 조사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볼 것이고 이 부분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이걸 안 물어보고 기소, 불기소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안 물어봤다고 한다면 해당 수사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사실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안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당의 진술을 만약에 이종호 씨 진술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위해서 아니고서야 일주일에 36번, 한 달에 40번을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일 아니면 그렇게 통하기 어려워요. 식구들도 그렇게 통화 못합니다. 그런데 이종호 씨가 뒤늦게 또 사실 한 해명은 코바너 콘텐츠 직원과 연락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꿨던데요.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이 검찰에 가서 한 진술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물론 검찰에 가서 거짓 진술하고 법정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검찰 진술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종호 씨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의심 정황들이라고 하는 게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VIP 허풍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수사 외압 사건, 최상명 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서 나왔던 녹취에 대해서 VIP에 대해서 처음에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다시 또 김건희 여사라고 했다가 말을 자주 바꾸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사 이종호 씨의 최근 주장에 따라서 코바너 콘텐츠 직원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당시에 법무부 검사장과 함께 카톡을 몇백 차례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300몇 차례. 그럼 그 핸드폰은 또 누가 쓴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들고요. 김 여사의 핸드폰은 공용인가? 공용폰인가? 보통 왜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말도 자꾸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다른 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본인 폰하고 다른 폰이 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가끔은 윤 대통령 전화를 하면 김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받았다고 하니까 전화를 상당히 다양하게 쓴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생기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예컨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검찰 내부에서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기소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열어놓고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관청이 서울중앙지검이 기본적으로 수심위까지 마쳤으니까 명품패 사건 수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사 수사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기소 불기소 예보를 결정할 반부패 수사 2부에 또 부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관사건으로는 지금 창원지검에서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명태윤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그런 금전 거래, 수상한 금전 거래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제 사건을 보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인데 이건 역시도 혹시 공천의 전말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가 중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할 뚝이 또 많아진 겁니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뚝이라는 게 무너질 것도 하나를 틀어막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창원에서도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눈여겨봐야 되고 또 제3의 사건이 나온다고 하면 관할청이라는 것은 범죄 발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좁은 걸 가지고 관리할 때는 뭔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층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물이 셀 때는 다 틀어막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특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아무 말하고 있지 않던 검찰이 이제 와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주 기능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특검이 출발한다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검사들이 수사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최순실 특검 때도 봤던 것들인데요. 2016년에 최순실 특검이 출발할 때 그때 그 전에 앞서서 검찰 특별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들이 굉장히 수사를 했다 안 했다 하다가 특검이 출발하니까 또 어떤 굉장히 동력을 가지고 했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들어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9월 23일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통화를 주고받은 그 시점에 남편은 윤석열 검찰총장, 현직 총장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끊임없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라고 했지만 실제 남편이 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뒤로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던 형편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능하고 고로 4년 6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빠지고 이러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공천개입 의혹 사건까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처럼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할 때도요 의심하는 혐의가 8가지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의혹들이 더해지는 형구이기 때문에 그 수인한도라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을 할 텐데 임계점이 넘게 되면 검찰이란 데도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제 나온 뉴스토마트 보도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사실은 김영서 씨 양자를 통화했고 그런 세비를 절반을 떼어준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1천원 푼 틀리면 안 돼. 내가 딱 2분의 1이야. 그런 말 그대로 그런 증거관계가 어떻게 보면 명확한 돈 배달자가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페달의 종착력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공천을 그럼 누가 준 거냐라는 문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규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김건희 의원의 직접 공천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이 당시에 나눴던 대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토마토가 취재하고 기자들이 본 장면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품관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밝히는 일들 그것은 멈출 수가 없어 보인다. 더 이상. 지금 뉴스토마토 서울의 소리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우리 시사인과 경향신문도 어떻게 추가 보도를 합니까?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의혹이 너무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화제가 됐던 사진이 명태균 씨가 뭔가 작심을 한 걸로 보이는데 두 청년 정치인이 매화나무 심는 새벽 4시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식수였다. 기념 식수였다. 뭐가 문제냐. 이런 반박도 있긴 합니다만 그 새벽에 왜 홍매화였을까? 개혁신당에서는 우선 주지수님도 거기 계셨었고 같이 이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심은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새벽 4시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데다가 그 시간에 그러면 홍매화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일이긴 하잖아요. 보통 어디 가도 흔하게 홍매화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마음이 좋았는데 심어볼까?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통 이 퍼포먼스는 무엇이고 또 하필이면 또 이 명태균 씨가 이걸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개혁신당에서는 이러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이 오기 핵심이지 자꾸 이쪽으로 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그 얘기도 맞는 얘기이긴 한데 저는 왜 홍매화냐? 이런 아주... 아니, 홍매화가 꽃말은 강인한 생명력이라 그래요. 끈질기의 정치권에서 살아남아라. 개혁신당이라는 개문발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공개된 사진 있잖아요. 그게 보면 흡사 범죄의 환경형 같은 그런 심야 새벽에 이게 아마도 차 조명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그리고 삽질을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새벽에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홍매화를 심었잖아요. 각자의 마음이 좀 궁금한데 이준석 의원은 손으로 인중 부분을 만지고 있는 부분이 찍혔고 우리 천아람 원내대표는 열심히 땅을 파는 모습인데 과연 누가 당선되라고 이렇게 심은 것일까? 한 그루 심었는데 둘 다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한 김철근 사무총장은 홍매화 심었더니 당선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당선되려면 홍매화를 심어야 된다. 절에 가서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 얘기 들어보니 근처에는 광양이 가깝나요? 여기가? 네. 사동에서 광양이 가깝나요. 광양에서 9월 중순에 그 시점에 2월 달에 3월 중순인가요? 매화축제가 열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지역에서는 매화가 흔한 모양이군요. 뭐 그런 모양이. 저는 저도 잘 모르는데 누군가 그런 말도 해주더라고요. 2월 29일이었기 때문에 2월 29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즈음에 매화에 미리 가져와서 식수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화관은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개혁신당이라는 데가 물론 이제 기본적인 지지 베이스가 젊은 사람들이고 뭔가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주장이 좀 더 기울어있는 정당으로 아는데 현장에 2그루 있었다고 댓글에서 아 그래요? 네. 다들 시민들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2그루 있었으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그루 아니고 2그루입니다. 네. 2그루. 그래서 둘 다 됐나 보네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개혁신당의 이미지나 색채하고는 맞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당선을 기여하고 기복적인 의미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수능시험을 보러 갈 때도 각자만의 그런 기복적인 의미를 둔 제스처들이 있죠. 그런데 뭔가 총선을 앞둔 개혁신당이 이걸 심으면서 이제 당선의 결의를 다진다고 했다면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 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찍어놨던 목적과 의도가 있고 이 타이밍에 이 사진을 두 정치인을 겨냥해서 사실상 이렇게 저는 그냥 재미로 올린 사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의 처지를 본다. 우리 그냥 이런 사진도 찍었어요라고 기쁨의 표시를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건데 이준석 그리고 천하람투 국회의원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보내는 시그널은 뭐라고 보세요? 묻겠다? 뭘까요? 묻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좀 이해적이고 이상한 장면들이어서 새벽녀 씨의 나무를 심는 모습도 참 낯설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제 그냥 뭐 이건 철저한 상상력인데 봐봐라 너네 심어서 당선되지 않았냐. 뭔가 이제 이런 칠불사에서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에 아마도 김영선 전의 의원이 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그런 공간적인 조성이라든가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도 당연히 관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의 근본을 생각하라는 의원이지. 예를 들면. 그리고 실제로 그 명태균 씨가 우리가 밖에 알려진 것처럼 아예 뭐 예를 들어 무지랭이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여론조사 업계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고 했던 것도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만났겠죠. 그 정도의 구력이 되는 사람들이 김영선 전의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사진 공개 이면에는 그 사태의 전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김영선과 명태균을 제외하고는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런 근본의 문제를 뭔가 명태균 씨는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벼운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청와대 개방했을 때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때도 이걸 뭘... 아예 그때 청와대에 개방 첫날 74명의 국민대표가 매화가지를 들고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또 나왔던 반박이 무엇이었냐면 청매화는 없죠. 복숭아 나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돌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반박이 매화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홍매화가 왜 이렇게 등장을 많이... 매화... 하긴 봄에는 매화죠. 매화 하나 한 그룹 하자. 매화 하나 저희도 하나 매화 하나 심을까요? 구독자 60만 돌파 위해서 지금 보니까 구독자 60만을 위해서 식수 하나 하시죠. 우리 셋이서 하나 매화나물 하나씩 심읍시다.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 당체만 하더라도 이제 복숭아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었나 봐요. 주술적 의미를... 주술적 의미로 이 정부에 들어서 홍매화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매체도 동시에 한번 매화를 한번 심어보자. 백만기원... 저희는 과학과 함께하는 광선으로... 과학과 함께하는 광선으로... 과학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계속 사건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취재 내용이 나올 걸로 보여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다들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 이거는 전형적인 맥암매직 사건으로 처벌 대상 아닙니까? 물론 이제 본인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이제 언론과 인터뷰 조금 하기 시작해서 나왔던 메시지를 보면 그 이 씨라고 하는 분 제보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하고 김관희 여사는 전혀 관련이 없고 텔레그램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결국은 이제 금전거래의 그런 여부를 보는 거잖아요. 왜 거래했는가. 그런데 보면은 김영선과 명태균의 해명이 또 달라요. 다르다는 거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영선 전 의원 수사 내용이 보도되자마자 이제 MBC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보면 보궐선거에서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으로 4비 9천만 원을 썼다. 그래가지고 내가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 월급 일부를 쪼개서 갚았다. 그런 양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보면 그런 게 아니고 명 씨와 김영선 사이에서 돈 배달을 한 사람의 증언으로 보이죠. 돈 배달자의 증언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빌려준 돈 6천만 원 받는 것도 문제가 되냐. 그 얘기는 창원지검 수사가 6천만 원으로 알려져서 그런데 이러면서 스텝이 이제 꼬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배달한 사람의 증언과 전혀 다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고 금액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봐봐라. 3자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섣부른 해명이 이런 결과를 점점 초래하고 있는 걸로 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 복판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고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원모 전 비서관을 공천을 용인해 주기 위해서 이철규 의원이 실제로 대변을 했었다. 김건희 여사를 대변하고 실제로 공천 개입의 창구 루트는 이철규였다라고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철규 의원 등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도 사실이 아니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그러려니 의심했던 것들에서 계속 어떤 정황 증거들이 추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마 작년에도 이런 의혹들을 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정부 질문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영부남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까지 한 바가 있거든요. 이러한 V1, V0가 누구냐는 이야기들은 심지어 조선일보 칼럼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저작거리에 파다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들의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것들의 힘이 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김대남 전 행정관이 경기 용인갑에서 경쟁자이기 때문에 당시의 진술의 순수성을 사실은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원모 비서관의 공청 경로를 다시 뒤집어보면 용인갑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기본적으로 2012년이죠. 19대 총선부터 3번 내리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음지라고 하긴 어려워요. 물론 이원모 비서관이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강남 의뢰를 출마하려고 했고 거기에 공청을 받으면 양지지만 용인으로 갔다는 건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민주당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는 분명히 양지는 맞아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천의 과정을 보는 건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억울했던 부분은 그런 거겠죠. 나는 이미 깃발을 꽂았는데 제3자가 날라와서 단수 공천을 쉽게 얘기해서 우선 추천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전략 공천을 받은 겁니다. 경선 없이 후보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경기도 중에 양지로 갔고 우선 추천을 받았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공천에 있어서 특혜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경쟁자들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배경에 그러면 그렇게 된 배경에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지금 기자들이라든가 수사기관의 몫일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더 자해진 것이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두 분 다 김대남 전 행정관도 그렇고 이연모 비서관도 그렇고 둘 다 대통령실에 나와서 입후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연모 비서관은 다시 백해서 공직기장 비서관이 됐고 그리고 김대남 전 행정관도 일자리를 찾은 SGI 서울 보증인가요? 거기 상금감사위원인가요? 거기 가신 거예요. 총선 후 일자리를 두 분 다 찾았어요. 또 재미있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대남 전 행정관 당시에는 사실은 본인이 그 정파일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철교 의원한테 이런 거 보내라고 했다가 야야 취소 시킨 다음에 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된다 김 여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직접 나오기도 한 건데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김대남 행정관이 주로 건설회사 강원도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한 후에는 강남구청장 출마도 원래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인의 어떤 무슨 연고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상황 변경을 하면서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모색을 했던 정치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강남구청장 나갔다가 이은재 의원 손들어주고 빠진 사람이라고 이거 국민의힘 취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비서관 대리를 했다가 또 나경원 후보 측에 줄을 섰다가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의 어쨌든 청거나 이런 걸 통해서 SGI 상임감사위원으로 간 거 아니냐 그게 서울 보증이기 때문에 네, 서울 보증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없이는 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계속 라인을 번갈아 갈아타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랬다가 결국에는 이런 문제까지 터뜨리는 거 아니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왜 만나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멍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가벼운 얘기인데 이명수는 여기도 나오셨잖아요 이명수 기자? 네, 나왔죠 굉장히 매력적이신가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김원희 여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장시간 통화를 했고 이분도 사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사실은 한 거 아닙니까? 네 총선 즈음회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러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뭔가 좀 굉장히 매력적인 분 같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같은 기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300만 원짜리 백을 사가지고 막 들여보내고 이런 게 우리 같은 기자는 아닌 것 같다 특별한 매력이 있는 분이다 김지욱 기자 표현에 따르면 언론계의 마동석이다 FM은 아니지만 놀라운 초식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다 전혀 다른 초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린 그렇게 못하고 하여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잠복근무 해가지고 밤산책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스토킹 범죄으로도 고발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참 세상을 바꾸는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시민단체도 있고 언론도 그 축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명수 기자 굉장히 독특하게 취재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여담으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저 방금 나온 이야기 하나 좀 추가하면요 명태균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아 진짜요? 예 안철수 의원이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명태는 안다고 했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님 이재명 닮아가십니까 나를 잊으셨나요? 나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는데요 카톡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가 넣어놨는데 굉장히 이제 명태균씨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다 페이스북에 어떤 국면에서 계속 사진을 공개하면서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계속 주신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 명태균씨가 저희들도 여러 갈래로 취재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접근하거나 접촉하다고 알려진 정치인들이 정말 이름이 딱딱 벌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저는 공개 저격을 시작했다 저는 그 1타가 1번 타자가 이준석 천아람이었던 거 아닌가 매화나무 심는 새벽 4시에 니네가 매화나무 심었잖아 내가 찍어줬잖니?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지? 하면서 시그널을 보낸 거고 안철수 의원도 나 모른다라고 이제 딱 그 뭐 면을 돌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게 아마도 정치권에 오래 계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가치를 높이고 이 사태를 무마하는 방식으로서 이런 성질을 택하는 것 같은데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대물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들게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 이분의 핸드폰만 열면 명태규는 명태가 아니라 대물이다 대물이다 점점 본인의 수사기관의 수사할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행태로 지금 본인 자체는 너무 억울하고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식으로서 명사들과의 관계성을 조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본인의 불법성을 의심하는 기관에서는 이 사람의 이런 행적이라는 것이 점점 더 주고 봐야 될 사람 파헤쳐 봐야 될 사람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김영선 의원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야 내가 명태균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실제로 내가 전략공천을 요구한 거야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대통령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입장을 내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봅니다 대통령실 이런 문제 있을 때 발끈하기로 유명한 대통령실인데 절대 발끈하지 않고 사과를 주지하고 있어요 보통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세게 공격을 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추정을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나온 입장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의 추정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야 하지 않으면 계속 의심만 켜켜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는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었는데 이른바 한동훈의 벽에 막혀가지고 사과를 못한 것이다 라고 문자 이익심 논란으로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는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과의 타이밍이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은 김건희 여사 수심이 이렇게까지 갈 것도 없었던 게 갈 것도 없었다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명품백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본인이 직접 빠르게 사과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까지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투거나 혹은 수심이를 통해서 뭔가 결론이 달라지는 양상들을 과연 만났을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명품백만 사과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의혹들이 더해지면서 또 다른 해명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의 질이나 양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과로 되겠습니까 사과할 타이밍은 지나갔죠 이미 끝났습니다 수사받게는 여권의 말이 지금 사과하면 사건 더 커진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와 별건으로 사람들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달래지거나 아 그러면 이거는 한번 이제 끊고 가자라고 여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쌓이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를 받고 그 수사에 대한 결과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앞에 평등이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대선에서 나왔던 캐치프레이즈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너무 늦었죠 지금 수사 들어가는 것들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도처에서 제가 취재하는 기자들의 전원을 종합해보면 지금 창원에서 터졌잖아요 그리고 용인에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도 먹구름이 떤데 느껴있나요 먹구름 예언 먹구름이 지금 전국에 오늘 장성전사에 저희 방송 나오십니다 장성전사한테요 오늘 나오니까 먹구름 지도 한번 그래달라고 클라우드장이라고요 요새 클라우드장에 클라우드장에 먹구름 지도를 한번 어느 지역으로 오늘은 먹구름이 낄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이명수 기자 연락두절 저희는 잘 모릅니다 왔다 가셨습니다 저희 셋이 방송환이래기 휴대편의점에서 오늘 동접자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2만 1,000명 이 와중에 또 구경 기자님 셔츠 예쁘다는 너무 부러워서 그러니까 저희도 좀 와주세요 2만 명 넘어서 제가 아까 홍미아 이야기 잠깐 워낙 댓글도 많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아까 청와대 개방 행사에서는 이제 매화나무가 왔었다 이제 복숭아 꽃이 아니라라고 문화재청에서 이야기를 확인한 과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가장 먼저 피어서 일찍 봄을 알린다는 점에서 매화가지를 흔들며 걸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 아 그때 봄이니까 2월 28일 봄이니까 아까 2월 달도 매화축제가 근처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맥락이 갖는 건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다음 주에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의 당무개입 사건이라고 하는데 혹시 뭐 관련해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저는 들어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내용을 이렇게 그분들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지난번 1차 진행을 할 때도 최경영 선배라든가 장인수 기자라든가 뭔가 기성 언론에서 굉장히 레거시 미디어에서 활약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분들이 검증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도 또 다른 그런 거대한 내용의 의혹 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가볍게 해봅니다 그나저나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곤란해졌네요 이분도 사실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봐주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다음 2차 해명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요? 아마 만났지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기억을 못했다고 하지 않을까 추정해봅니다 근데 사진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어느 분하고 사진을 찍은 저도 현장 취재를 많이 나가면 이제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명태균 씨가 이렇게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듯이 당신 나 정말 몰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의 어떤 차분한 해명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정말 알았냐 모르냐를 인식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건 어디서 어떤 이유로 만났냐인데 이 사진이 보면 뒤에 배경이 도자기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찻집인가? 찻집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장소적 성격이 규명이 되면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인식 여부가 약간 가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단일화 때 명태균 씨가 가려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철수 의원도 관련해서 부인을 하면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어떤 직책이 있었는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양쪽 캠프로 오고 가면서 단일화 거강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굉장히 규명하고 본질적으로 봐야 될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명태균 씨를 통해서 한국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특히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기자들의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고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동접자도 최고로 찍어주시고 그리고 광양매화축제는 보통 3월 중순에 열려 찾아보니까 3월 중순 3월 10일부터 19일, 3월 8일부터 17일 이렇게 열렸네요 2월 29일인데 좀 일찍 가져왔나 봅니다 일찍 준비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하튼 홍매화에 대한 관심은 저희도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공장이 취재를 갔었나봐요 현장 취재를 가서 두 그루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저희 댓글창에 뉴스공장에서 들으신 분들이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다른 국회의원일수도 있죠 아아 그게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제휴사가 굉장히 영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두 그루가 있는 건 맞을 수 있는데 쌍계사 비해 있고 다른 또 그루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국영 기자의 추가 의혹 제기 아아 추가 취재 저희도 달지 마세요 가벼운 양도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